이렇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역시 국민의힘당은 더불어당의 이중대입니다 검찰이 불법 공무원과 부정선거를 수사를 못하면 죽은 검찰이 됩니다 역시 국민은 개돼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짜고치는 고스톱입니다 송주감님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검찰이 불법 부정을 저지른 공무원과 부정선거를 수사를 못하면 죽은 검찰이 됩니다 검찰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것인데 권력형 비리에서는 당연히 특정 공무원의 권력형 비리도 포함되지만 선거수사라는 것이 반드시 검찰이 해야 되는 것이죠 원조님은 국민의힘당도 민주당이랑 똑같은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합의를 해 줄 수 있냐 이 이야기죠 미치지 않고서는 권성동 씨가 1960년생이고 윤석열 당선인이 1960년생입니다 아주 척근이죠 그 척근인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건 합의안이라고 해서 그걸 들렉받아들이는데 윤 당선인이 몰랐다 모를 수 있겠습니까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척근들에서 이렇게 눈이 가리고 귀가 막히는 판단이 흐려지는 일들을 일찍부터 걱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례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바로 2월 10일부터 본격화됐던 국민의힘당의 권영세와 김기헌을 중심으로 하는 사전특표 동료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양반이 앞으로 판단을 내리는데 저렇게 척근들 함께 많이 휘둘릴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나 뭐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그냥 비판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삼가를 해봤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검찰이 검찰이 검찰보다 수사 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유도 부차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가장 중요한 직무가 바로 권력형 비리수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짜 국회란 말입니다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라는 것이 다 당선됐건 당선되지 않을까 한 표라도 부정투표가 있으면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이죠 참 윤석열 정부의 앞날이 단정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것을 보면 좀 우울하네요 사람의 그런 예감이란 것이 있는데 누구누구처럼 그렇게 막 사람을 깔거나 까거나 이렇게 뭐 하는 그런 성정이 아니니까 그러나 직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기대감을 가지지만 저 양반이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조장님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장 취소하고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 민주당과 문재인, 이재명, 산소업주에 따라줬냐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과 검찰을 이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국민과 동뜨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원내대표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나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지금 반대지 않습니까 검찰이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않고 선거범죄를 수사하지 않으면 누가 수사를 하냐 이야기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냐 윤 대통령 당선을 당선시켜서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했느냐 이렇게 아주 분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거조님입니다 검수한다간 국민의 힘에도 좋은 건데 반대할 리가 없지 정치인들에게 면제부를 주는 거니까 정치인 비리는 앞으로 더 이상 검찰이 수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인가 더 가슴 아픈 말은 필세븐애니님 말씀입니다 국민만 법을 지키는 뭐 같은 나라가 돼버렸다 국민만 법을 지키는 뭐 같은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참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것을 보면은 정치를 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모호한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국민만 법을 지키는 뭐 같은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하소연과 분노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문완선님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SB님이 진짜 욕 나옵니다 행운하님이 열안한 한톡송이랍니다 나이트님은 김지연님은 그럴 줄 알았으면 우리 또 싸울 겁니다 수문장님이 윤석열 당선인 올바른 길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죠 왜 굳이 욕을 먹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하시는 겁니까 청소하라고 깨끗한 사회 공정과 상식이 돼서 대통령을 지지했더니 이런 사쿠라가 있나 합의 취소하고 사퇴하고 군영수에 물러가라 이경자님이 그 말씀을 하셨네요 공정하고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하겠다고 해서 윤석열 씨를 우리가 지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냐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따위로 정치를 할 수가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국민들이 진짜 개나 돼지로밖에 안 보이냐 이야기죠 국민들이 이 분노하는 이야기를 한 보라는 이야기예요 김케이시님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합의고 권성동 대표의 의중이 의심갑니다 권성동의 의중만이 아닐 거란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플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당 쪽 합의를 안 하고 쿠킹담이 끝까지 저지했다면 통과 부결이 안 됐을 것입니다 왜 반대 의견이 많았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은 잘 못 싸우냐 이야기죠 이렇게 잘 못 싸우는 인간들만 그렇게 우글우글하냐 이야기죠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 은희님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자기네들 수사 안 하면 서로서로 좋겠죠 정치꾼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선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번 합의안은 정치인의 비리를 다 면제부를 주는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방향을 정해준 건데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검찰이 그러려면 뭐하려고 있냐 이야기죠 서보싱님이 삼가 국회의 조의를 표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은 모두 부정성을 덮는 밀약이 있었습니다 이대희님은 정치인들 일부 환장하고 미쳐버렸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부정성의 산물입니다 간첩이 요소요소에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용은 그냥 댓글창에 선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위로부터 그냥 있는 것을 다 캡슐해가지고 여러분께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보는 나도 열을 받아가지고 뭡니까 일찍 방송을 시작할 정도니까 어떻게 인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야기죠 당신들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함부로 그냥 국민들의 의사를 전혀 그냥 깔아뭉개고 며칠 동안 국민들이 왁왁하다 그냥 또 조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신영님인 부정선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부정과 공범인 것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이렇게 넘쳐나는데 이것을 저격하지 않는 자는 공범입니다 특히 법을 직접 관접으로 관련한 직업으로 먹고 사는 자들은 공범이고 현행법들입니다 이야 이게 참 여러분들은 공병호TV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4.15 총선이 만신창이었지 않습니까 3.9 대선도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선거가 그냥 일상화된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정거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걸 다 뭉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예능프로 가가지고 무슨 재롱뜨는 시간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지금 무슨 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예능프로는 가가지고 뭐하는 겁니다 그거 스텔라이님의 군성동이 모자랍니다 국민을 우습게 봅니다 야 국민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불가능할 것 같아요 대실망입니다 대실망입니다 여기 보면 킹스님이 윤석열에 대한 엄청난 실망입니다 이런게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네요 황태훈님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이걸 국민의힘의 권성동이 수용 합의했다고 기가 막혀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 내일 또 열받겠습니까 남이종원님은 불법 조작 투표 부정선거 관련자들 모두 사행입니다 투표 조작 부정투표 국민의 불신을 덮기 위해서는 철저히 조사하고 해소해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hb님 선동이 이름부터가 별로였는데 똥차를 치우려고 하니까 쓰레기차가 와있네 국민의힘은 대표들이 참 문제네 정미키님이 도저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정의의 사자님이 국민의힘당에 금수환박 중재안 합의하는 것을 보니 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당이라 다들 국민은 안정의도 없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에라이 인간들아 국민들 밥그릇 좀 챙기라 모두 사꾸랍니다 사꾸라 사람이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참 나라가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